이 사이로 떨어져서 쏙 들어가면 되겠지? 아 많다아 오케이 파트 도미인 파트 도미인 와 바로 순아 팔각층 라인에 3명 떨어졌어요 팔각층 라인 오케이 4배율을 벌써 주셨어? 그 M16이다 일단 총을 주셔야 되는데 와 AK 오 좋겠다 야 여기 8배율 야 나 뭐냐 야 4배율 8배율 다 주셨는데 총이 없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럼 어떡하지? 저랑 거래 어떻습니까 거래 총 하나 줘 그럼 오케이 AK 드릴게요 오케이 AK는 4배율 줄게 오케이 나이스 나 총 주셨어 미안하다 필요 없게 됐다 어 아냐아냐 이리와 이리와 줄게 저주할 뻔했어 형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티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아 뭐야 아 여기 아니잖아 왜? 내가 왜 뛰어넘어 갑자기 너냐 예 잠깐만 야 가방 있냐 너 가방 네 1랩 어 그래 너 그냥 해라 야 너 나 뭐 안줘? 어떤거요? 총 준대매 언제요? 총 줘 나 벡터야 알았어요 빨리 줘 AK 이거 총알이 있어요? 총알 없어 총알도 줘야지 안에 있어요 장착 아 그러네 없어 아냐아냐아냐 빨리 줘 오케이 어? 이제 보이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파밍 다했네 저쪽 건너서야 되겠다 여기 몇 명 떨어졌지? 형이 그 거기 조심하세요 3명 정도 그 라인에 있거든요 아 진짜로? 네네 어 저 건너편 라인? 그 저쪽 그 라인에 반대편 팔각장 라인 쪽에 아까 한 스쿼드 떨어졌어요 아하 공기님 여기 가방 1랩 어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자 지금 먹었어 와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? 어 가방 2랩이다 어 어 어 여기 가 가방 2랩 또 있어요 드실 분 오세요 2배율 스쿼프 공기님 이거 제가 총알 해드릴테니까 AK 2배율 주세요 야 아 여기 안전구역이구나 뭐라고? 어 어 뭐야 뒤에 아 깜짝아 총알이랑 바꾸자고 네 알았어 2배율 2배율 네 제가 또 나중에 몸을 주죠 아주 훌륭한 거래 같은데 15발이라니 2층에 너니? 예 에이지 레닷 삽니다 레닷 아 나 아직 또 가방 못 먹어서 가방 어딨는 거야 어 저 안에 다시야 있어요 가방 없으세요 가방 있으신 분 없어요? 가방? 야 여기 가방 2랩에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 잠깐만요 문 여는 소리가 하나 더 들렸는데 총소리 어디 소리가 내가 그냥 제가 그냥 바로 튀면 안 돼요? 어 총소리 총소리 뭐야 뭐야 왼쪽에 쓸렸는데 타고 가자 뭐야 누가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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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 고고고고고 고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지문아 너 운전대 안 잡기로 하지 않았냐? 언제요? 알았어 안 돼 아우 이게 누구야 예 아 우리 이카리아 님이 또 이카리아 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아 또 5천원을 또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사인 뭐가 사인한 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? 오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인심해 야 뭐야 뭐야야뭐야 아 잘하잖아요 오 잘하고 오 performs our 추석 여기 커플이 또 5,000원씩 남자친구 5,000원 여자친구 5,000원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딜 갈까요? 땡큐 도네이션 땡큐 도네이션 땡큐 도네이션 와우 여기가자 여기 좋다 야 저 안에 또있다 다시야 또있다 이 안에 이거 한번 타세요 다시야 파밍하자 여기 여기 안털렸네 여기 안전구역이잖아 그렇죠 5탄 조금 있으신군 아이고 우리 또 지욱님이 또 5,000원 1맨 예 5탄 5탄 감사합니다 실탄 어디? 1층에 있어요 여기 여기 어 그러네? 감사합니다 파이밍 파이밍 저 건너편에도 갈까요? 무서운데? 여기 2층은 남자라면 간다 없는 거 같긴 해 어 고맙습니다 사나이만 간다 우리 셋이 여기 방송국 정거해 버리자 아 좋아요 방송국 정거해 주세요 접수해 주세요 접수 간다 나도 간다 네가 먼저 들어가 총알 맞기 싫어 총 안쏘게요 배추 어서와 배추 어서와 아 왜 이렇게 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 저기 진통제랑 왜 이렇게 저기 안나오냐 에너지 드링크가 진통제랑 에너지는 많아요 어 그래? 나 좀 줘 네 어 형 좀 줘 네 아이 그거 언제쩍 얘기입니까 하늘님 요즘엔 안쏘요 그건 거의 뭐 초창기 때죠 요즘 많이 안쏩니다 요즘엔 뭐 거의 뭐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주 팀킬이요 팀킬이요 어 팀킬 한창 많이 했었지 야 공기님 때문에 두번이나 팀킬 다니는데 우연승님 구독 감사합니다 우연승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어 아하 이거 아 M416이랑 다르구나 야 M416이랑 M16A4랑 다르구나 네 네 오케이 헬멧 2레벨 여기 있으니까 드실 분 드세요 헬멧 2레벨 필요하신 분 없나요? 저 필요하긴 한데 잠깐만요 야 찍어놨어요 노란색 포인트 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야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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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있어요 아주 티바가 아주 어? 게임을 아주 재밌게 LA 그냥 포기할래 포기할래 어디 있지 티바가 갔어 먼저 갔어 초록색핑이 초록색핑이 있어요 2층에 헬멧 2레벨 옥수수 장난이에요 먼저 드세요 저 헬멧 있어요 보험금 받고 있다고? 뭔 말이야? 형 여기 다 턴거 같은데 안 털었는데요? 안 털었어 마.. 많은데 아직 어디? 안 털리는데 많아 어딨어 위층인가? 배낭 2레벨 필요하신 분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네 여기있습니다 아 진짜로?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일 잘리고 쉰다고? 다쳤나보다 공단 공단에서 160밖에 안났다고? 원래 260 원래 260받아야되는데? 너무 조금 받은거 아니야? 100만원을 못 받았네? 캔 따다가 참치캔 참치캔 어 그 설마 아 나 그거 봤는데 한번 되게 심하게 다치던데? 네 희웅님 어서오세요 참치캔 자 구독하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희웅님 참치캔 따시다가 손이 짤렸다고요? 나 그런거 되게 많이 봤어요 손이 짤려요? 손이 베이는거지 베이는거지 잘리는건 아니야 베이는거지? 아 아 짤린줄 알았네 형님 요기 7탄 많아요 90발 아 챙겨놔 챙겨놔 아 가방이 부족해요 그래? 알았어 찍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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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프로세핑 2층 오케이 찍어놔 찍어놔 혹시 적용용 칡패드 보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칡패드가 뭐지? 칡패드가 있어요? 네 SR용 칡패드라고 있거든요 아 척패드요? 네 칡패드 칡패드요 열심히 해보고 있다고? 칡패드예요 칡패드 반이요 빨리 왕키하길 바랄게요 몇 번 했구나 꿰맸어요 칡패드구나 척패드가 아니라 칡패드가 있는데 칡패드가 Saint 칡패드 들어갈 수 있어 칡패드가 싫어 칡패드가 어디 있어? 칡패드 칡패드 c5 c5 칡패드가 c5 c5 c6 이제... 잠깐만 아... 이게 지금 위치가 괜찮구나 이제 가죠 이제 튼스 가죠 형 아니 우리 자리 잡고 있어도 돼 오는 애들 잡아도 돼 그럴까 여기 위치가 지금 위치가 지금 뭐 나쁘지 않아서 야... 많이 싸운다 와 무슨 연사로 다 아이들이 연사치네 찻소리 찻소리 어 여기도 파밍 안했네 파밍 안하는데 되게 좋은데 뭐야 왜왜왜 선착순 한 명 사베이 여기 차고에 사베이 있는데요 그 노란색 다시아 쪽에 구급상자랑 와 꿀이네 경찰촛기 2레벨 여기 있어요 나는 8배율이 4배율 3개 있네 8배율이 있어가지고 4배율 없으신 분 4배율 저... 아 나 4배율인가 잠깐만 어 여기 옥상 가서 싸워야 되겠다 2배율이다 2배율 어디 어디 계세요 여기 아까 그 노란색 차고 찍어드릴게요 예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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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구급상자도 있네 와 이거 넘기 힘드네 이거 어떻게 오 나 붕은 데가 너무 많아 저는 지금 어 4주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적들이 어디서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 저기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 부실까요 말까요 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 어 어디갔지 뭐야 흐흫 2배율 2배율 필요하신 분 2배율 오 채팅창이 활발해졌어 좋아 비염 수술했다고 누가 비염 수술했다고 누가 12시에 46도라고 거기가 두바이가 2배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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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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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지금 저기 아파트 라인인 것 같은데요 소리가 오 멋지다 이거 타세요 공기님 오 저요 네 애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슬슬 초록색으로 가죠 초록색 공기님은 나 데려가야지 여보세요 2배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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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끊겨요 여러분들 말이 계속 끊기는데 형 여기서 이리 와 파랭이 차로 와라 야 너 믿고 타라고 내가? 예 경주할거에요 지금 질수없어 아 야 이거 100% 피난다 얘 바로 출발하는거 봐 와 야 시프트키 눌러 시프트키 시프트키 상의 arta 소록색 왈 비염 수술하러 가는거야? 같이 간다고? 무리하지마 야야야야야야 에이 아 아깝다 그럴 줄 알았다 총소리 왼쪽 여기 여기에서 데리드 타죠? 오케이 여기서 여기 안에 데리드 타세요 아 여기 기어서 못나가네 뭐야 이 비염기는 뭐야 이거 나만 지금 지문님인가? 네 목소리가 자꾸 끊기는데 나만 그런가 지문이가 계속 끊기네 저도 그래요 마이크 버려 아 그럴까요? 어 버려 버려 여기 왜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뭐 없는데 아 끊겨요? 안 끊겨요 지금은 지금은 안 끊겨 이야 참 멀리 보인다 참 멀리 오오오 아 계셨어요? 우리 우리 가야될거 같은 아니구나 우리 여기 있구나 지금 안전지대 있구나 안전지대지 저쪽에 저기 멀리 팔각정 하나 보이시죠 네? 저기 멀리 팔각정 하나 보이시죠 저기 야스나야 쪽 어디어디어디 아 팔 저기 이방향 이방향에 저기 네 괜찮거든요 자리 저기로 갈게요 팔각정? 네 공개님 옆에 아아 저기저기 오케이 가자 이방향에 호수과 호수과 아 저기요 여기 호수과에 있는 팔각정 저기 저기 자리 자리 괜찮아요 저기 오케이 가자 가보자 여기요? 응 어 나이스 드라이버 조심 항상 여기 차 이렇게 둘째 갖다 안해도 되나? 어 우리 여기 있다고 티내는거지 그러니까요 차 호수에 빠뜨리고 와 내가 빠뜨리고 올까? 여기 오토한 자체 가져와 형 그래 빠뜨리고 오자 역시 야스나야에 있구나 애들 자살하는 척하면서 어 나 개됐어 뭐야 야 너 왜 야 너 왜 그러냐? 나 왜 개된거지? 야 추락을 야 추락을 차가 멈추기 전에 하면 그렇게 돼 와 차 멈춘 다음에 해야돼 오오 저기있어요 저 애니방향 언덕에 저희 들켰어요 위치 오케이 티바님 티바님 이거 후브상자 아이 애니방향? 따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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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요 멀어? 좀 멀어요 멀긴 뭔데 얘네 봤거든요 저희들 나 8배율 있어 8배율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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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방향이 어디야? 어 뭐야 딴개비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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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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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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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양이 왜 이렇게 철양하냐 자존심 상하네 갑자기 누구 혹시 구급상자 있으신 분? 시체 시체 겁나 많아 아 그래요?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다 아싸 내꺼 여기 있다 S 방향 아 150 165 다리 다리 165 일단 들어가서 자리 잡고 와 진짜 무서웠어 와 아니 그 약간 왼쪽 왼쪽 150 방향 네 그쪽 있었어요 구급상자 11개 있는데 갔다 있다 있다 11개 1개 2개만 떨궈주세요 오 조심조심 형님 조심하세요 디저히 시켰고 일단 1명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떨궜어요 두 개 떨궜어요 어디 어디 뒤에 뒤에 살리고 있나 얘네 네 아마 살리고 있을까요 살릴 각도가 아니었는데 다리 밑으로 왔나보다 우리 옮겨야되 이제 30방향에 3명 2명 저기 지프 하나 보이죠 지프 네네 보여요 거기에 지금 내려가지고 얘네 엎드렸어요 지금 한대 맞았다 빨라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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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야되겠다 움직여야되요 응 바이 뒤에 호핑하고 달릴게요 안전지대로 저 옆집으로 오케이 그 집에 아마 있을거에요 옆에도 있고 왼쪽에 왼쪽 사람들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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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대 맞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집 안으로 1등 한번 가나요 1등 한번 가나요 1등 한번 가나요 차와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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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엔 안보이구요 뭐야 10명밖에 안남았네 응 어..보이는데 이거 1등이 저거기 나무여 계속 빨아야돼 짐통제 클리어 4명 언덕라인 클릭했으니까 언덕라인 바로 먹으러 갈께요 지금 어 왼쪽에 하나 더있다 요 언덕 위에 하나 더있어요 네 어느 방향이요? 어 여기 사우스 이스트 방향 소리 하나 들렸어요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주유소에도있다 둘 뒤에 둘 뒤에 둘 뒤에 둘 뒤에 둘 뒤에 바이디에 한대 어 이중에서 막온다 애들 오케 한명 기절 한명 더 한명 더 뒷라인 뒷라인 조심하세요 한명 남았어요 한명 아 개됐다 개됐다 신이빵 자 해외 aquellos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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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